누가복음 5장.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수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묻혀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배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구부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대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이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물이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 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물이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침상을 치워들고 내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파리세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된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파리세파 사람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옳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깊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새 옷은 찢어져서 못 쓰게 되고 또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묵은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